와아 옵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올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이만하 임지수입니다. 와아!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또 신상품 제품들이 굉장합니다. 오늘 쇼호스트 이만하와 함께 또 진행을 같이 해줄 친구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와라 리코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리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들 저와는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제품으로 이따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아니 도대체 신상 티켓팅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제품 얘기도 하고 올린이 여러분들께 반갑게 인사도 하고 댓글을 막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응모하실 수 있는 칸이 뜹니다. 그냥 누르기만 해도 저희가 선착순으로 잘라서 누구나 그 안에만 들어오시면 공짜로 배송비도 받지 않고 이 제품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총 네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CJ1 포인트 와! CJ1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쏴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오늘 온라이브의 신상 티켓팅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니베아의 클렌징 워터입니다. 기획 세트로 해서 400ml짜리 본품이 가는데 덤으로 100ml 아! 클렌징 왜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야 되나요? 오! 노노노노노! 그러면 우리가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죠. 저는 이렇게 방송 준비할 때 되게 진하게 하는 편인데 그때도 이걸로 다 지워지더라고요. 힘을 줘서 닦은 건 아닌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닦입니다. 눈썹도 지워볼게요. 슉슉 갑니다. 카메라 감독님 어서 와주세요. 열심히 발라놨지만 여기가 지워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한 번 밖에 하지 않아요. 어머!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어서 어서 누르세요. 저는 잠시 후 또 트리트먼트를 소개해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리코를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야 나와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우스 리코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제품에 이어서 두 번째 제품 함께 할 건데요. 윙블링 마스크걸이 저희 총 두 가지 컬러 60개 60개로 준비를 했는데 확실히 요즘에 마스크 그냥 툭툭 벗어서 막 여기저기 올려놓고 막 주머니에 넣다보면 그거 다시 약간 끼가 좀 찝찝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첫 번째 컬러가 샤인 펄 드롭이라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진주 알들이 되게 세련되게 콩콩콩콩콩콩콩 박혀있어요. 이렇게 귀걸이로 같이 연결되는 이 느낌도 되게 예쁘다. 샤인 컬러풀입니다. 이게 약간 방금 진주랑 다르게 조금 더 컬러풀한 스톤들이 콩콩콩콩콩 박혀있죠.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물론 마스크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짠 안경걸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봤어요. 약간 똑똑해 보이죠? 똑똑 텅텅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으로 마스크에 걸면 마스크 거리 안경에 걸면 안경거리로까지 여러분들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스크 거리 윙블링 오픈했습니다. 저희 언냉 다녀오시죠? 60개 60개 총 120개의 선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상품까지 티켓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세 번째 제품 넘어갔다가 네 번째 제품으로 리콘은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다시 한번 저랑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한번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힐링버드의 노워시 타입의 프로틴 트리트먼트인데 요게 스프레이예요.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샴푸를 하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해놓고 막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쓰고 팡팡팡팡팡 이렇게 하는데 제 기장 정도 되면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뿌리신 다음에 아 요게 보드라워졌구나 라고 느끼시면 더 이상 뿌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머릿결 여신이라고요? 변신이 됐죠? 저희가 손상모 우리 올리니 친구들을 위해서 손상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님!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냥 개떡이구만요 그냥 요거 힐링버드 트리트먼트 노워시 타입이고요. 스프레이를 콕콕콕콕콕 해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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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굉장히 차분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뿌린 쪽! 그리고 이쪽면은 뿌리지 않은 쪽! 우리 현진님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빴구나! 트리트먼트를 저희가 신상 티켓팅에서 공짜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내 멘트가 끝나자마자 지금 배너가! 배너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뿅 하고 리꺼랑 또 만날게요! 여러분 잘 사고 오셨나요? 댓글을 쭉 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고 댓글창에 막 많이 남겨주셨던 아이템이 바로 지금 네 번째에 만나보고 있는 짬! 리퀴 에너제틱 마사지건이겠죠? 지금 마사지가 나면서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거 너무 갖고 싶구나! 3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입니다. 자 우선 키워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딱 눌러주면 됩니다. 화면은 1단계 시작! 저희 1단계, 2단계, 3, 4, 5, 6단계까지! 안 보이시죠?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좀 아파가지고 1단계로도 충분히 시원하더라고요. 욕심에서 6단계 했다가 어깨 먼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단계로 사용할게요. 여기다가 이런 심지 있죠? 귀 밑에 아 이거 표정이 찐으로 나오는데 이 귀 밑에 있는 심지 여기 쳐주면 되고요. 노폐물들이 지나가는 스팟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겨드랑이 쪽이에요. 그래서 겨드랑이 앞쪽에다가 대고 있으면 아 이거 시원하다! 이 느낌! 진짜 시원해요! 짠! 마사지 건 헤드가 옆쪽이에요. 요 헤드. 요게 아주 요물입니다. 피디님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면 설명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당첨의 기운 요거까지 확 불어넣어드릴게요. 오셨습니다. 자 저희 약간 에너지 한번 드릴까요? 에너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첨 되라되라!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요.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자 제가 해드릴게요. 야 에너다 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네 번째 제품까지 보여드렸는데 아주 고소하고 상큼하고 재밌는 방송 되셨길 바라면서 그런데 나도 하나 저희 오늘 방송 갈게요. 안 되지 말까요? 트리트먼트도 소개를 안 했다 기운 난 이제 소리 얼마나 향기가 나냐구 매달 한번 신상 티켓팅 그치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기분 좋게 택템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잘 자요 안녕 안녕